서울교통공사 우리 열차는 폐릉입구, 청구, 합정을 거쳐 응암, 응암까지 가는 열차입니다. 이 트레인은 응암, 응암, 땡큐. 우리 열차는 봉화산, 서울의료원행 열차입니다. 이 트레인은 봉화산, 서울의료원행열차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 찾아내리는 우리 친구, 서울교통공사 오늘도 서울교통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쾌적하고 편안한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신내, 신내행 열차입니다. 이 트레인은 신내, 신내, 땡큐. 이번 역은 응암, 응암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역은 역촌, 역촌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3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불광, 불광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역은 독바위, 독바위역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피워두고 배려하고 양보해요 멋져, 멋져 공부 마음도 편치 않는 임산부 위에 우리 모두 비워둬요 핑크색 자리는 임산부 자리죠 우리의 배려가 멋진 하루 만들어줄 거예요 교통약자인 임산부 위에 자리를 비워주세요 비워두고 배려하고 양보해요 이번 역은 3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연신내 연신내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역은 구산 구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역은 응암 응암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계속해서 역촌 불광 방면으로 가실 손님은 이번 역에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응암 응암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for 역촌 or 불광 이번 역은 세절 신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세절 신사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증산 명지대 앞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증산 명지 유니버시티 The doors are on your right 비워두고 배려하고 양보해요 멋져 멋져 몸도 마음도 편치 않는 임산부 위에 우리 모두 비워둬요 핑크색 자리는 임산부 자리죠 우리의 배려가 멋진 하루 만들어줄 거예요 교통연자의 민산부 위에 자리를 비워주세요 비워두고 배려하고 양보해요 이번 역은 경위 중앙선이라 공항철도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디지털 미디어 시티 디지털 미디어 시티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경위 중앙라인 or the airport railroad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월드컵 경기장 성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월드컵 스태디엄 성산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마포구청 마포구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마포구 오피스 마포구 오피스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망원 망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망원 망원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이번 역은 2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합정 홀트 아동 복지회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합정 Hold Children's Services Incorporated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2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상수 상수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상수 상수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광흥창 서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광흥창 서강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대흥 서강대 앞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대흥 서강유니버시티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5호선이나 경희중앙선 공항철도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공덕 공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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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5 the 경희중앙라인 or the airport railroad 앞머리실 문은 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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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열차는 객실 내 화재 범죄 무죄서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니 열차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경희중앙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효창공원 앞 효창공원 앞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효창 Park 효창 Park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경희중앙라인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4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삼각지 삼각지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삼각지 삼각지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4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녹사평 용산구청 용산구청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녹사평 용산구 office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 역은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이태원 이태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이태원 이태원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버티고개 버티고개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버티고개 버티고개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3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약수 약수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약수 약수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3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3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3 청구 청구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5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차 안에는 교통약자와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고객 등 열차 이용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교통약자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는 초기 임산부를 배려하여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2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신당 신당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 역은 1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동묘 앞 동묘 앞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동묘 동묘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1 이번 역은 창신 창신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창신 창신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우위 신설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내리실 문은 보문 보문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보문 보문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우위 신설 라인 이번 역은 안암 고대 병원 앞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동차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오니 스마트폰 등 휴대기기를 이용할 때에는 이어폰을 사용하시고 작은 목소리로 짧게 통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고려대 종암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Korea University 종암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상월곡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상월곡 Kissed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돌고지 돌고지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돌고지 돌고지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1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석계 석계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석계 석계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1 출입문이 닫힐 때 무리하게 승차하시면 닫힐 위험이 있으며 소지품이 파손될 수 있으니 여유를 갖고 다음 열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7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태릉입구 태릉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태릉 태릉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7 이번 역은 화랑대 서울여대 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화랑대 Seoul Women's University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봉화산 서울의료원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봉화산 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 이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봉화산 서울의료원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